고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의 원형 중 하나가 신화죠.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작법을 엿보는 시간도 오늘로써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청강모라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즈몸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법 방송 궁극의 프로 오늘은 흥란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화편 특집의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로맨스 하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근원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33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웹툰스쿨의 여러 여러 꼭지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 소개를 길게 안 하면 모두가 짧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해보고 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궁극의 플러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 외에 네 분의 작가 및 이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궁극의 플러스에서 궁극의 더위를 맞춰서 저녁 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비를 맡고 있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건입니다. 저는 개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냥 먼저 웃음소리만 나오는 걸로 충분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런 게 그리워질 정도로 오랜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러스에서 웃음을 맡고 있는 리액션을 맡고 있는 홍란지라고 합니다. 맞강하죠. 감사합니다. 다섯 명이 모인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저희 만나서 녹음한 게 9월 7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거의 좀 덜 꽉 찬 두 달 만에 만나서 이야기 얘기, 작법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뭐 많았어요. 롱터뷰도 있었고 반가워 활동도 있었고. 네. 추석이 너무 힘들었어요. 연휴. 연휴. 전 진짜 즐거웠는데. 점점점. 제자분이 좀 자라서 즐거우신 거죠. 연휴에 대한 근황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약간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김이 빠졌고요. 전 아직 생생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저희 못 만났던 두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간단히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저희 얘기가 이제 24개월이 막 되면서 말을 안 듣는 때가 돼서. 그쵸. 참 자아가 생기면서. 그렇게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자아가 없었단 말인가. 매우 궁금한데. 내가 나란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때. 그러니까 자아가 생겼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튼 엄청나게 호호가 갈려가지고 취향이 생겨가지고. 오, 좋고 싫고를 표현합니까? 취향을 존중해 주실 수가 아니라 내 취향을 존중 안 하느냐 이놈들아. 약간 그런 분위기셔서.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복이 심해요. 웃을 때는 엄청 웃고 울 때는 진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그러니까 가끔 그 사진으로 페북에서 보기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자루 엎드려 누워서 울더라고요? 너무 슬퍼. 그때는 말 잘 들을 때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고정된 자세로 울지 않고 거기서 굴러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대칩니다. 아, 맞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진을 찍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봤군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은 언제나 육아 그리고 따님의 근황과 함께 하는데요.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김태권 온리. 원앤온리 근황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시간이 없었죠. 아, 그래요? 육아를 하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야 궁금했는데 최근에 한겨레에서 연재 중이신 또 하나의 여러 콘텐츠 중에서 최근에 에델바이스 해적단. 아, 그제 거였죠. 네, 엊그제 거.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취지는 어떻게 하세요? 에델바이스 해적단은 옛날에 히틀러 만화 그릴 때 좀 알게 됐는데 에델바이스 해적단이 뭐냐 하면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치 시대에 저항하고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저항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4세에서 17세 또는 14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저항을 한 이상한 지하조직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우리나라 홍대 인디밴드 그룹 이름 같은 걸 저놓고 남도 아니고 나치에 대항했는데 전부 1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에델바이스 해적단이고 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행 청소년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독립 낫이 가고 있는 느낌의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원래 독일에서는 20세기 초나 그때부터 하면 청년 정치단체들이 약간 좀 패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도 조선시대 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이거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하고 싸울 때 사실은 석전 패거리라고 석전을 하는 유승진 작가님은 잘 아시죠. 석전 패거리요? 석전이 뭔가요? 석전이 유승진 작가님 잘 아시죠. 불팔매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조석한 싸움.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아 마을 간의 그거요? 강 건너 마을끼리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이 겉 커다란 돌을 던져요. 그다음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끝을 낼 때는 몽둥이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계속 패는 게 전통 놀이였습니다. 놀이라고요? 이게 뉘앙스는 좀 무서워도 아무튼 내용 자체는 살벌하진 않았나 보네. 살벌하죠. 살벌하죠. 돌을 던지는데. 근데 왜 전통 놀이오 이게. 그러니까 거기 그 앨런의 조선 견문록 보면 석전 놀이를 하다가 머리 터져가지고 환자 꾸매준 얘기도 있고. 어머나.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외국인이 투덜어낸 것도 있고. 현대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군요. 총독부에서 막았다라는. 그렇죠. 총독부에서 막았어요. 총독부에서 막았는데 총독부에서 막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알려져 있기로는 그냥 워낙 조선인들이 거친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느낌인데 사실은 석전이 거기 대한제국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 정치운동하고 결보가 돼가지고요. 그 독립협회 쪽 석전패가 있고 환국협회 쪽에 보부상들이 또 데려온 석전패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들끼리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협회 쪽에서 석전패를 이끌고 우르르 하면 이제 홍준호가 또 석전패를 이끌고 와가지고 몸싸움하고 뚜들겨 패고 그래서 별의별 짓들을 다 했구나 하는 게 있는데 약간 그 느낌으로 에델바이스 해적단이 나치한테 계기인 거죠. 한겨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델바이스 해적단 찾아보시면 히뮬러에 의해서 결국 아이들이 잡혀서 처형당하잖아요. 1944년 10월에 히뮬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있으면 분위기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또 실제로 활동 자체가 레지스타스 활동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군수열차에 탈선시키고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연합군 병사 숨겨주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영감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 에델바이스와 장미라는 책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김태권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한겨레의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코너의 제가 보기의 장점은 백미는 짧다는 데 있어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길게 느리지 않고 직접 만드신 스태츄 상 상, 클레이 스태츄 그거 사진 하나에 짧은 맥락 속에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초벌 취재 아니면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설명하는 쪽으로 글을 썼는데 웡모지 3매에 쓰거든요. 처음에 설명하는 쪽으로 썼는데 도저히 3매에서 설명이 견적이 안 나와서 3매에서 어떻게 600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트위터도 아니고 보통 2자에서 594자로 맞춥니다. 글자에서 맞춰서 보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도저히 이게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좀 바꿔서 했더니 반응이 좋죠. 그래서 역시 낚시는 낚시가 최고야. 그러니까. 더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공부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가끔 내용 소개도 하면서 그러니까 책 소개 같은 것도 슬쩍 하면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여쭤볼게요. 취재 어떻게 하시냐고요. 취재요? 예를 들면 에델바이스 해적단은 히틀러의 성공시대에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에델바이스 해적단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역사학자분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감도 안 온다라는 투덜거리는 느낌으로 에델바이스 해적단에 대해서 쓰셨는데 다른 인물들 보면 히틀러나 이런 거랑 무관한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취재를 처음에 하시게 된다거나 날짜를 검색을 하시는 건가요? 역사 속에 오늘 해가지고 검색해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니까 결국에는 날짜 위주로 검색하면서 찾기는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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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의 힘이죠. 아. 닥치면 하게 된다. 네. 초인적인 검색과 크로스체크를 다 하거든요. 날짜가 이제 틀리거나 특히 또 오늘 속의 역사나 소개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틀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 속의 오늘이 아니고 오늘 속의 역사입니까? 역사 속의 오늘인 것 같습니다. 크로스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엄청 귀찮잖아요. 믿을 만한 자료를 두세 개 이상 찾아서 거기서 크로스체크를 맞아요. 그리고 크로스체크의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이걸 베끼고 이게 이걸 베끼기 때문에 크로스체크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 연도 찾는 게 참 큰일이더라고요. 돌려막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소스로 찾아서 비교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걸 안 베낀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찾아서 다른 언어로 된 걸 찾는 게 좀 더 좋고요. 와. 역시. 그거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마감 때가 되면 합니다. 마감 잘 지키는 편이세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분 한 번 더 여쭙게 만나요. 마감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진짜 마감 어떻게 하죠?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죽겠네요. 왜냐면 최근에 방과 후 활동에서 그거 녹음했거든요. 담당자의 시점에서 보내신 고민 사연이 온 거예요. 마감을 맨날 늦는 작가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와가지고 정말 그때 홍남지 선생님이 옆에서 콩알만해져가지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저를 희생시켰습니다. 이 말을 땅에 찌우며 녹음 내내 죄송하단 말을 계속 하시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태호 작가님 성실하시죠. 아니에요. 아니죠. 성실하시죠.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김태호 작가님의 근황 따님 근황 말고 개인 작업에 대한 얘기 궁금하신 청취자분들 있으실까 봐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개인 근황이라니까 생각은 나는데 연휴 시작할 때쯤에서 책 원고 두 권을 들긴 했습니다. 어떤 거요? 글로 된 거. 두 권이요? 곧 나옵니까? 아니 원래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멱살 잡힌 상황에서. 그렇죠. 원래 책은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유승진 작가님. 어떻게 연애전선 괜찮습니까? 연애전선 지금 큰 교전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이전에 아까 기왕 석전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하나 덧붙일 게 오늘도 12.6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토 히로구미가 죽은 날이기도 하고. 역사 네이버예요. 그러게요. 오늘 녹음하는 오늘의 10월 26일인데. 역사 속 오늘이 팍팍 나오시네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원종우라는 분이에요. 원종군이며 파토님이요? 파토형이요? 아니요. 아무튼 일제시대 때 사신 분인데. 아 아니구나. 달리는 기차에다가 도로 던져가지고 이토 히로구미를 맞춘 분이에요. 작건 있었어요. 메이저 이건가요? 굉장한 분이죠. 달리는 기차를 꿰뚫어가지고. 정무님 기차에 도로 던져서 이토 히로구미를 저격했죠. 석전. 석전의 민족. 그게 석전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그 사건이. 그냥 던진 줄 알아요. 엑스맨도 아니고. 완전 엑스맨이죠. 달리는 기차를 상대로. 그러게요. 저격성공.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날도 나리고. 에임의 명수. 에임 해글슨. 에임 해글슨. 조선시대 위도우. 그 누구죠? 원종우. 과학하고 안전했네 진행하시는 분과 이 성함이 똑같아가지고. 암튼 그분은 기타리스트죠.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빠지면 또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토막상식이었어요. 유승진의 역사 속 토막상식. 근황은 저는 이제 명절 여파가 있어요. 길기도 길었고. 이번 명절부터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스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쉬었어요. 그냥 세이브 하나 쓰고 했는데. 이게 쉽게 다시 이게 원고하는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주에 또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계속 뭔가 이제. 작업하려고 하면 다시 퍼지고. 작업하려면 또 퍼지고. 이런 게 있었고. 웬툰 작가님들이 경무를 이어가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여러분 뭐 뻔히 아시잖아요. 시험 기간 전에 명절 끼면 참 망하는데. 시험이 아니라 연재가 돼버리게 되면. 괴로움이 두 배죠. 왜냐하면 나스스르고 또 다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용수철처럼 늘어져 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울면서 마감하는 그 얘기가 이제 연재 상담원으로. 그렇죠. 울면서 마감하죠. 울면서 마감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아 네. 하기 싫을 때 하지마. 그래가지고. 요새 원고를 많이 안 했네요. 요즘에요. 유승진 작가님이 요새 원고를 안 했단 말을 들으면. 전교 1등이 이번 시험은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거보다 더 해요. 전교 1등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유승진 작가님이 원고를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 주작품을 하잖아요 제가. 네. 하나만 일단 마감을 했어요. 그것 봐. 이건 생기니까. 이거는 세이브가 없어요. 니에 니에. 마감을 일단 하셨군요 그래서. 정말 명절 후유증에 명절에 일 안 하고. 명절 후유증에 우울하고 일하기 너무너무 싫은데 마감을 하셨군요. 마감 하나밖에 안 했다라는. 그래서 세이브 하나 줄었겠네요. 그거는 이제 세이브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세이브가 하나인 상태로 연재를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권혁수 작가님 목소리에 안 들어갔죠? 마이크 하나를 둘이 나눠 쓰고 있어가지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에 지금 저희가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또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에요. 마감을 하나밖에 못하다니. 여름에는 여름이라고 일 못해서 슬프고. 일 못하는데 세이브를 그때 18개 하시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시비 걸려온 거 아닙니다. 아니요 눈치가 보이는 게 거기서 지금 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 중순에 이제 연재가 그게 확정이 됐어요 매체랑. 세이브가 늘어나는 게 기본인가 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세이브가 안 늘어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에도 안 들어요. 넌 망했어. 아니 근데 프로야구 선수라 그래도 18세이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유승진 작가님 제가 최근에 연휴 기간에 해소 암행일기를 몰아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현재 이야기 마지막까지 다 스토리 나와 있나요? 원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한 4분의 3 정도 그렸고요. 박만정이라는 암행어사의 실제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실제 암행어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제 서술기 썼던 그분이랑. 중간중간 나오는 스피노프. 그렇죠. 이분이랑 박만정이랑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셜록과 에르클 표하로처럼 서로 다른 방식의 암행어사인데 한 명은 되게 허술하고.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콜롬보 스타일. 나머지 한 명은 홈즈처럼 이렇게 파칭하는 스타일의 암행어사가 나와서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유승진 작가가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도대체 4컷짜리를 그렇게 4컷만 하라고 들어요. 4컷 연작이죠. 울치바랑처럼.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게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재미는 없지만. 재밌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요. 그 제가 이렇게 컨셉이 있는 일상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암행어사의 일상툰이라는 게 정말 허를 찔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런 기록이 있었다니. 나중에 하려다가 말았던 버리는 기획이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거 궁금했는데.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 속에서 도둑들 있죠. 그렇죠. 그 도둑들에 관련된 기록이 많나요? 추한급 구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이제 책이 한 권 있긴 있어요. 그 야사 포함해서 모아놓은. 도둑들의 일상을 잘 볼 수 있는. 일상이라든지 전래되는 얘기라든지. 형사사건 기록도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보도청 기록물이라든지.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직군. 알려지지 않았던 직군들. 역사 속에서. 그런 쪽에 일상툰 많이 그리고 싶은데. 책이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안돼 나한테만 얘기해줘. 규장각 총서라는 메인인데. 거기서 책이 너무 잘 나와요. 조선 사람들의 일생. 조선 여인의 일생. 조선을 여행한 사람들. 조선 밖을 여행한 사람들 등등. 규장각 총서. 그 책을 저는 애용하고 있어요. 검색해보십시오. 여러분 사극 관심 있는 분들. 규장각 총서. 간자에 대한 기록도 많나요? 그 스파이죠. 스파이. 그렇죠. 간자에 대한 기록은 달리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나 상상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획 아닌가. 현재 레진코믹스에서 연재 중. 장기 연재하고 있는 환관 제조 일기 같은 것들. 환관을 만드는 직업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 초기 백정들의 삶. 이런 식으로 특정한 컨셉을 잡으면 일상 툰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고민 중입니다. 백정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게 고려 때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무시당한 거예요? 조선 개국 되면서 여신족들도 넘어오고 얘들이 농사를 지을지 모르니까 도축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고려 때까지만 해도 백정은 천민직군 아니었어요. 아 너무 신기하다. 역시 근황을 빙자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재밌죠. 저도 재밌어가지고 규장각 총서. 한 권의 책이에요? 아니면 총서에요? 총서에요. 여러 권인데. 매번 시리즈가 나와서 사야겠다. 그거랑 서해문집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쪽도 제가 애용하는 메이커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가령 해석암일기도 이쪽 출판사 거를 또 참고하고 있고 뭐 매천냐록이라든지 자산어보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번역도 번역인데 이제 자료 첨부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극을 준비하실 때 만약에 이 책을 봐야겠다 했을 때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수고를 좀 덜어준달까요? 그 두 메이커를 제가 추천하고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은 기본적으로 덕질민족이기 때문에요. 덕질의 기록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어요. 역사 속에 덕후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어 200년 후에 누가 지금 타임라인이나 블로그 같은 거 발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옛날 그 덕후의 어떤 기록들 이런 거 찾아보면 진짜 상세하죠. 제가 역사파케스트 하는데 박광일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조선실하게 얘기하는데 딱 정확하게 그 블로그 얘기하고 덕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해석암일기. 현재 저스톤에서 절찬이 연재 중이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남행어사의 일상과 과정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권혁주 작가님. 일단 축하부터 할까요? 권혁주 작가님. 무슨 축하요? 축하드립니다. 싱커가 100회를 넘었죠. 100회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다. 100회지만 100주는 아니죠. 좀 넘었죠. 몇 번 쉬었기 때문에 마지막 쉰 타이밍에서 풀로 딱 1년을 이제 채우는 때라서 52화. 104주 만에 100회. 네 번 졌군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한 번 휴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휴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휴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 이후에 이제 1년 딱 됐어요. 휴지권을 하나 획득. 맞다. 웹툰 작가님.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 휴지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 존재를 모르시니까. 1년마다 휴지권을 하나씩. 1년 연재하면 휴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성실히 연재하면.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부성실하면 또 안 받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뭐 쿠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그렇다는 거죠. 1년 8개월째 휴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휴지권이 없어도. 휴지가 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기도 한데. 기분이죠. 기분. 권우숙 작가님이 소리가 막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죠. 빨리 끝내도록 하죠. 마이크 워크를 잘 못 하셔가지고. 자꾸 마이크를 두고 딴 델 봐요. 팟캐스트 하루 이틀 하세요? 마이크 좀 보고 얘기하세요. 한 달 달만에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녹음하니까 이분들이 다들. 이제 보고 얘기했다. 아니 팟캐스트 뉴비야 다. 마이크만 보고 얘기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 백회라는 게 숫자가 별거 아니지만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의미가 저희한테는 있잖아요. 백회민족이죠. 백회민족. 갑자기 풍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얘기 시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곤 바이러스가 퍼지고.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다 추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고물 쌍 풍경. 저 고물은 내가 갖겠어. 이런 건가요? 그게 그건 뭐라고. 아무튼. 제가 그 화수를 16진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1. 4주. 4넉 달. 그러다 보니까 화가 지금 겉으로 보기엔 64화로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되겠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6진법은 뭐고. 10진법이 아니라 16진법은 이제. 11이 10부터 A죠. 그렇죠. 1A로 포기하거든요. 네. 어쨌든. 1, 2, 3, 4, 5, 6, 7, 8, 9, A. 중요한 거는 아무도 잘 모르더라. 백회지만 숫자가 백회, 백회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컴퓨터 진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2의 4승. 그렇죠. 2의 4승 맞죠? 2 아니지 뭘 그래야.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제가. 2의 3승이죠? 아니요. 4승이죠. 4승이죠. 2의 4승인 16진법.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256회가 돼야 이제. 전혀. 자릿수가 올라가는. 256, 512, 102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덧없다. 지금 제가 딱 그 생각이에요. 왜 그러다 닿는지 생각했구나. 작가님들이 작품할 때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생에서도 1화, 2화 이렇게 가지 않고. 1화,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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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화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나온 로마 제국 서명사가 1, 2, 3, 4를 로마 숫자로 해놨는데 서점에 가면 이제 순서대로 뒤쪽 권해 가면 항상 틀려있더라고요. 꽂혀있는 순서가. 맞아요. 그 라이어 게임 아시죠? 라이어 게임도 단행본 옆에 옆면에 보시면 숫자가 안 돼 있고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1, 2, 3, 4, 5까지 대중 아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숫자를 매기는지 법칙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9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9권과 11권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빼기 앞에 빼기 뒤에 더하기잖아요. 라이어 게임도 뒤쪽에 가면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요. 서점에 가면 디스플레이 할 때. 권옥수 작가님의 근황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100회 말고. 저희 근황은 최근에 그냥 동료 작가님이랑 행아웃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아웃 누구랑 하세요? 요즘 억수씨랑 밤에 이제 요즘 억수형이 심심한가 보더라고. 자꾸 행아웃 하자고. 행아웃은 뭐예요? 게임이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건데 상대방 화상 혹은 얼굴을 보면서 화상 채팅? 화상 채팅?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화상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억수씨라 왜 화상 채팅을 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목이 갈라지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행아웃은요. 가상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모니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원하면 캠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보통 만화가들은 그런 짓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저의 근황은 하루하루를 알 수 없다. 내일을 알 수 없다. 오늘만 어떻게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연재중인 작가의 근황 괜히 여쭤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옆에 흰머리 희끗띠끗하신 게 눈에 띄면서 되게 슬퍼지네요. 자꾸 저에 관련해서 뭔가 상상하기 꺼리를 던지지 말아주세요. 더워 보이세요. 네이버 웹툰에 덥네요. 네이버 웹툰에 싱커. 여러분 싱커 앉아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한번 싱커 봐주시고요. 넘어가야지 빨리. 홍란진 선생님 어떻게 지났습니까? 네. 저는 어제 유승화 선생님께서 저희 스쿨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유승화 선생님 K입니다. 네. 저도 유승화 선생님 팬인데요. 엄마 냄새 참 좋다라는 인권만화 십실반에도 인권만화를 많이 게재하시는 분이세요. 일러스트 작가로서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도 많이 하시고. 검색해보시면 성함이 생소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작품은 본 적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한겨레신문에서 유승화의 까치발이라는 시사 만화도 연재하고 계셔서 그런 시사 만화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분의 만화를 뜨문뜸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나씩 단편 하나씩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시니까 책을 이제 주문을 해서 사인을 받아야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너무 슬퍼갖고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시면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러야 되지 하면서 어제 특강을 학생들이랑 같이 듣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생각이 나서 너무 막 슬프셨어요. 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강의가 정말 제 강의가 너무 재미없을 때 애들이 울고 막 이런 분위기. 네. 그런데 그렇진 않았고요. 손을 모셔놓고. 네. 재미없어서는 아니었고요. 네. 너무 슬퍼서.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슬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 엄마 냄새 참 좋다라는 단편 모음집에 들어있는 이 사연들이 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르뽀식으로 다시 엮으신 거예요. 네. 어떤 진짜 있었던 일을 각색을 좀 하셔서 르뽀 만화로 묶으신 건데 그중에서 최훈옥 씨의 사연을 각색하셨던 그 만화가 저한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슬펐지만 왜 지금 김태건 작가님도 근황에서 항상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힘들다기보다 그냥. 그거 말고는 딴 일을 생각 못한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건 저는 아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괴로워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만화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안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걸 다시 보면서 내가 나 하나 편하자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감정 들쑤셔지는 거 편하자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근황에서 톤을 팍 근황에서 갑자기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건 이달의 콘텐츠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의 근황은요. 지난 한 달 반 정도의 근국의 풀로 녹음 안 하는 그 기간 타이에 두 개나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에세이 원고로 선고했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에세이 원고를 선고했는데 연재한 지가 3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이제서야 책으로 묶여 나가는 거라 내년 3월에 출간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교정 보고 사파 그려야죠. 두 번째는 드디어 외주 작업이었던 시그넷 NC 소프트의 게임 MXM의 스토리로 만들어지는 여러 작가님들의 연작 웹툰인데요. 13화짜리 시그넷이라는 만화가 완성이 돼서 녹음하는 오늘 처음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게임 섹션에서 업로드가 되고요. 28일 10월 28일 토요일에는 이제 NC 코믹스 사이트에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맨날 프로스트의 그 책 보고 있는 포즈에서 막 로봇 나서 싸우고 이런 거를 14화 그렸더니 액션에 대한 저의 욕망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더 이상 액션은 꼴도 보기 싫다란 말씀이시죠.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원고 잠깐 보셨던 권옥축 작가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징한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케치업을 아주 그냥 스케치업 3D를 풀로 써서 수천 대의 로봇을 요사할 수 있는 방법은 스케치업이죠. 그리셔야죠. 진짜 대단하시죠. 그리셔야죠. 손으로 그리셔야죠. 스케치업을 손으로 그렸습니다. 마우스로 그렸고요. 여러분 시그넥이라는 만화 검색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저는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연재로 다시 돌입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우리 친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명이 모이니까 근황도 길죠. 저희들의 근황 건너뛰고 싶으신 분은 어느 시점부터 들으면 된다는 안드로이드의 목소리가 아마 시작할 때 나왔을 텐데요. 정식으로 지금부터 신화편 신화 특집편의 마지막 시간 모든 플롯들은 일종의 원형으로 우리가 수많은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류의 자산이죠. 그런 플롯들 원형으로서의 플롯들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신화에 있어서 부모 자식 모티브 영웅의 모티브 신화편 로맨스 상편에 이어서 오늘이 로맨스 하편입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몇 가지 원형들을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홍란진 선생님의 목소리로 로맨스 하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신화라는 이름의 플론 3부 로맨스 파트 2 네 홍란진 선생님 어떻게 지금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지난번 궁극에 불렀대요 네 지난번에 로맨스의 어원에 대해서 김태건 작가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었죠 로망 로망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나서 로맨스 모티프 중에서 적과의 사랑 배신 이런 모티프가 합쳐진 어떤 사례들로 호동과 낙랑에 대한 이야기 카드캡터 체리 생각나시죠 아 네 카드캡터 체리 낙랑의 아버님이신 최리님 네 크로카드로 네 거기에서 피트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의 얘기를 살짝 했었고요 그리고 남장 모티프 아 남장 모티프 우리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네 누구였죠 자청비 아 자청비 네 남장의 모티브는 주로 남녀가 만나서 남장을 하고 오해와 배신을 이겨나가는 그런 식의 로맨스의 모티프들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원형의 여러 변주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문의 반대가 됐건 성별의 벽이다 아니면 뭐 여러가지 운명 등등등 여러가지 금지 상황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 네 이 변주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권혁주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로맨스물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거였죠 보통 그 이전에 했던 신화편에서는 몇몇 원형들을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그 원형을 써먹을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로맨스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써먹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로맨스의 생명은 플롯이 아니라 디테일과 설정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김태권 작가님이 보론 해주셨어요 즉 공통된 플롯은 모두가 닿습니다 네 그렇죠 금지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만남 어떤 갈등 어떤 이별 뒤에 재회 혹은 이뤄지지 않는 사랑 이런 원형은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정으로 어떤 캐릭터가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그 디테일 그 디테일이 시대 상황이나 유행 등등등과 함께 바뀌면서 거기가 이제 로맨스 창작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투비아스 책을 다시 찾아봤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아주 와꾸를 플롯을 정확하게 딱 정해놨어요 로맨스는 확실하게 플롯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졌는데 뭔가 사랑을 갈라놓는 요소가 등장해서 둘을 헤어지게 만드는 데까지가 액트1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헤어진 걸 다시 합치려고 하다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되는 게 해서 세 번 엎치락뒤치락 하면 한 편이 된다 하는 얘기를 영화 기반에서는 보통 그렇게 그렇게 됐고요 이제 드라마가 되면 그게 몇 번씩 더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 부분은 이게 투비아스 20가지 플롯에서 아주 재채있게 쓴 부분인데 나머지 디테일 부분은 출판사랑 상의해라 왜냐하면 그때그때 유행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맨스가 만화로 오게 되면 이것 외에도 조연들 서브 캐릭터들끼리의 연애사가 서브 플롯으로 얽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화는 기본적으로 분량 제한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에피소드별로 다른 캐릭터들의 연애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확장된 로맨스 플롯이라고 할 수 있고 분량이 길어지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방자와 향단이가 사랑에 얼마나 더 빠지는지 맞아요 서브 주연들 서브 남주들 간의 사랑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저번에 로맨스 모티프 중에 제가 준비해온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로맨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랑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애틋함 거기에서 오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아니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남편 찾기 모티프가 있어요 아주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에로스와 푸시케 그리고 구렁덩덩 새선비 신선비 이런 이야기 몇 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들은 남편 찾기지만 반대로 하면 나를 찾아줘도 떠오르고요 아내 찾기도 있잖아요 아내 찾기 따로 있어요 그건 또 아내 찾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내 찾기가 남자가 좀 더 궁상입니다 이거 확장해서 얘기하면 사실 니모를 찾아서 같은 다른 존재 아내는 안편이 아닌 부모 찾기 부모 찾기도 분명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련을 주인공에게 시련을 준다는 의미에서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식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플롯 끝에 되찾는 대상이 가족 애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냐 이게 아니라 연인 간의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로맨스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양상에 따라서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 이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잡혀간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건 원래는 왕자가 기사가 말타고 가서 용 물리치고 공주 찾는 옛날의 구조잖아요 아니면 전직 특수부대 리암 닐슨 이렇게 딸을 찾아가는 그런데 그게 로맨스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 구조 뼈들은 비슷하다 네 다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또 신분차의 부모의 반대와 같은 어떤 금지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서로 비극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에 모티프가 되는 아주 예전부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기본이 되는 신화가 있는데 피라모스와 티스베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피라모스와 티스베 이 신화는 상당히 독특한 신화입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예요 맞아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리스 신화에 들어가서 그리스 신화 집에 소개가 돼서 우리한테 전해내려오는데 사실 그리스 신화가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신화 얘기해줘요 피라모스와 티스베 네 피라모스와 티스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견우와 징녀 너무나 간단하게 오작교 오작교 무슨 내용인데요 피라모스는 누구고 티스베는 누굽니까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이웃지간의 남녀였고요 제가 신화 얘기해달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홍란진 선생님이 얼굴이 막 이것도 몰라요 아니 제가요 제가 언제요 방금요 어머 저는 아닌데 피라모스 누군데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이웃간에 살고 있던 남녀였고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버님 어머님들이 서로 집안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너무나 사이가 나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메오 줄리엣처럼 그렇죠 일본 만화에서는 이제 그 뭐야 카츠 아 카츠 아닌가 러프였나 아닌데 네 아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란 걸 아니까 서로서로 못 만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을 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갈라놓으려는 이런 식의 힘 때문에 오히려 사랑은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벽만 사이에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넘어서 만날 수 있을까 내 사랑을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틈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틈을 통해서는 내 사랑하는 티스베와 내 사랑하는 피라모스와 만날 수 있겠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해서 마치 전화하듯이 피라모스가 남자 티스베가 여자 남성어미 여성어미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틈을 두고 사랑을 속삭이게 돼요 정말 보고 싶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상 채팅하시면서 깜짝이야 행아웃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언나 하루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도망가자 우리를 지금 옥죄어오는 우리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너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나는 꼭 나갈 거야 꼭 약속해 그러면서 그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 티스베가 먼저 당도를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나무였다고 했죠 가먹었어요 열매가 열리는 오디였을 것 같은데요 네 하얀 오디 나무 밑이었어요 오디인데 옛날에는 오디 나무가 하얗다 이런 설정이에요 왕자에게는 가치우드 같은 그런가요 아무튼 되게 특수한 나무인가 보죠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오디 하얀 오디 나무였어요 하얀 오디 열매가 그냥 보통 나무군요 네 그냥 그런 나무였는 나무 밑이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뉴스에 사자가 자주 출몰한다던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든 거에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으스스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 멀리서 사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저기 동굴로 좀 도망가 있어야겠다 피라모스가 그 사이에 오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너무나 급하게 도망가던 찰나에 티스베가 하고 있던 베일 네 베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티스베는 안전하게 동굴로 피신해 가 있었는데 사자가 그것을 보고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베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자는 또 그때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이미 다른 음식을 다 먹고 온 상태여서 피가 묻어있는 상태였는데 냄새가 나니까 고기의 냄새가 나니까 베일을 막 찢고 피를 묻히고 이런 상태로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고양이과 동물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피라모스가 늦게 도착을 했던 거죠 근데 내가 좀 늦게 온 것 같은데 티스베가 없네 티스베가 약속을 어긴 건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베일을 보게 된 거죠 피가 묻은 베일 그런데 그게 주변에 뉴스였으니까 사자에 혹시 잡아먹혔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늦어서 티스베야 어떻게 하면 좋니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세요?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감정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자살을 해요 내가 너를 따라갈게 호랑이를 잡아야죠 네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티스베가 이쯤이면 피라모스가 올 때가 됐는데 사자도 이제 갔겠지 하고 뒤늦게 따라 나오죠 엇갈린 운명 네 엇갈린 운명 이게 딱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플롯이죠 완전 원형이네요 네 금지된 사랑과 엇갈린 운명 이 두 가지가 고래로부터 잘 붙어왔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로 비극으로 가요 그런 얘기들 비극으로 가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사실 희극 버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디가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거기 밑에서 죽고 두 사람이 피가 스며서 오디가 그때부터 건물 건네게 됐다 빨개졌다 네 아 그 벚꽃이나 설화 같은 그런 식의 얘기 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디가 안 빨겠냐 이제 그건데 티라모스와 티스베 얘기였군요 네 이게 유전학적으로 획득 형질이 유전된대요 그게 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피라모스와 티스베처럼 안타까운 사랑에 미친 청춘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견우와 직녀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견우와 직녀 같은 경우도 집안의 반대였나요 견우와 직녀는 집안의 반대라기보다 처음에는 사실 직녀의 아버님께서 하늘왕이신 직녀의 아버님께서 이 직녀 우리 아주 예쁜 직녀 한번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남자친구를 좀 맺어줘야 되겠는데 어디 누가 좋을까라고 탐색하던 차에 저기 소를 잘 몰고 농사를 잘 짓는 견우라는 청년이 있다더라 당시에 농사를 잘 짓는 건 잘 짓는다는 것은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유방직업 네 네 네 그래서 저 아이라면 견우라면 우리 또 직녀가 배틀을 굉장히 잘하는 배틀을 잘하는 배틀을 잘하는 직녀가 배틀 잘하는 죄송합니다. 배를 잘 짜는 그런 여성이었잖아요. 당시 또 배를 잘 짜면 또 지금의 어떤 굉장한 커리어를 가진 여성으로 인정을 받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직녀가 짰던 그 물이 배틀 렛이었죠. 아 그렇게 한군요. 어찌다. 넘어가주세요 내가 할걸 감정이입은 안 되고 있지만 직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를 맺어준 건 직녀의 아버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둘 다 뭐 별로 나는 뭐 별로 결혼 생각 없는데 했는데 결혼하라니까 네 결혼하라니까 했는데 결국엔 둘이 너무 사랑하고 둘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직녀는 직녀의 일을 견우는 견우의 일을 좀 나몰라를 하니까 아버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얘기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견우하고 직녀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 자체가 이 사람 일이에요. 직군을 모르는 직군인데 이 직업을 맡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안 한 거예요. 사랑에 빠져 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약간은 이게 좀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 얘기에서는. 네. 어쨌든 그렇게 사랑해라 해놓고 사랑했더니 너네 너무 사랑한다 . 일이나 좀 해라. 일을 해야지. 할 건 하고 사랑을 해야지. 네. 잘 이어줬더니 이것들이 일을 하네. 신혼이 재밌다고 결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을 이렇게 갈라놓 게 되는 거죠. 네. 정신병자예요. 신혼 속의 신들은 대부분 미쳤어요 다. 네. 좀 질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손은 누가 뭐냐 이러면서 지금. 그거보다 마감을 안 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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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는 않죠. 제가 마감하는 입장에서 제가. 당연하지 않다고 해도 넌 마감도 늦게 하면서 그런 얘기하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그만 하긴 한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마감에 쫓기는 사람은 다 이렇잖아요. 말 풍선 가득하네요. 아무튼 그래서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을 이렇게 뭔가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진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만나게 해준 게 7월 7석 있죠. 이게 일본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생수 작가의 7석의 나라라는 4권인가 5권짜리 중편 만화가 7월 7석 이야기를 외계인과 지구인의 이야기로 해석한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가 있어요. 진짜 끝내주죠. 보니까 일본과 한국은 거의 똑같은 모티프의 신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건 중국에도 있어요. 그럼 동아시아권의 견우진국에서요. 동아시아권에.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부모가 너네 연애도 좋지만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하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칠석의 여름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칠석의 여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인 남자애랑 일본인 여자애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현외탄을 건너는 거죠. 70년대 당시에 이제 수교도 수교는 돼 있지만 감정적인 거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애도 쉽지가 않고 편지로 주고받고 재밌네. 어떻게 만났냐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육상대회에서 거기 두 리가 만나요. 그래서 사랑을 싹 틔우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러는데 제목에서 유추가 되듯이 그 둘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맞네요. 그렇네요. 역시 사랑을 참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근데 사랑하는데 막 탁구 국가대표 탁구랜다. 입상 국가대표에서 막 떨어져 이러면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는 거죠. 그렇죠. 딱 보시면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견우징녀설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대회를 어떤 매개로 삼은 천대의 로맨스를 만드는 예시도 실속에 뭐라고요 여름. 여름이라는 게 있고요. 외계인과 인류 종족의 조우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속에 나라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 똑같은 원형을 여러분 소재나 디테일을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와 외계 사이의 거리를 수도 있고 현의 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마감날 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마감하는 내내 못 보다가 마감날 딱 만났어요. 이것도 견우징녀. 그렇죠. 그렇죠. 부천 상동역 홈플러스 앞에 1 0 몇 번이나 부천 상동역이 까마귀와 까치 였구나. 항상 이렇게 버스타고 다시 가면 차창 밖에서 보고 에투테라. 까치의 원형탈모. 저요. 이해하기 핵심이 까치의 원형탈모. 까치의 머리를 밟고 가잖아요. 그렇죠. 까치와 까마귀.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칠석의 견우징녀 모티프를 사용한 현대적인 재해석 설정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는 세계선수권대회 너무 좋은데요? 또 인상 깊은 게 영화 제목 칠석의 여름이라고도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식 발음으로 칠석을 써요. 칠석의 나라도 그러니까. 아다치미츄루의 만화들이 다 로맨스 신화 속의 로맨스 플롯 원형을 가지고 만듭니다. 제가 러프, 카츠, 미소라, 터치, H2 전부 다 이 원형들 중에 하나씩을 쓰고 있네요.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촌 아저씨가 했던 일과 따랑 따랑과 일.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신분 차이로 약간 해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신일 수도 있지만 땅에 있는 견우와 그리고 하늘왕의 공주님이신 징녀. 그러니까 징녀와 견우 간에는 약간 이런 신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점에서는 평강공주와 그 누구죠? 바보운달. 바보운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보운달과 평강공주의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당대표의 비서와 민주당 당대표의 비서 괜찮네요. 이거는 피라모사티스베? 아니에요. 거기 당 의원들하고 비서들끼리는 아무런 서로 적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직 가능하고 뭐 없을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떠오르는 편지가 있을까요? 다 옮겨가면서 이직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개유정난이라 부르죠.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개유정난 야사에 보면 그 얘기 드라마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조의 딸이랑 단종을 지키던 김종사의 아들 김종사의 아들이랑 세조의 딸이랑 드라마화도 됐었잖아요. 공주의 남자 그게 드라마로 나오듯이 그 원형이 또 가지 않았나 그것도 야사로 해가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금지된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제 예시가 있겠죠. 제가 봤던 제일 재밌는 얘기는 심슨에서 크라바펠 선생이 심무어 규정하고 헤어진 다음에 심슨에 나오는 만화책 덕후 아저씨 있잖아요. 꾸믹북가이하고 사귀어요. 사귀다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더 안 사귈래 하면서 이별을 통보할 때 크라바펠 선생이 한 대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져요. 그러니까 꾸믹북가이가 나는 당신 말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라바펠 선생이 당신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당신은 dc고 난 마블이에요 . 그렇네요. 그러니까 꾸믹북가이가 이해했어 . 그럼 원더우먼과 배트맨의 사랑 그런 느낌이네요. 그건 맞죠. 같은 dc니까요. 원더우먼과 스타크의 사랑 그렇네. 배트맨. 그렇네. 잘못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또 다른 모티브를 소개해 주게 남아있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요. 잃어버린 남편찾기 모티프라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로맨스 모티프의 마지막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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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바라는 게 혹시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와이프가 저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찾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줘 이렇게 안 찾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남편들이 되게 당당 하죠. 잃어버린 남편찾기에 등장하는 남편들이 너무나 당당해요. 잃어버린 남편이 잃어버린 주제에 부인을 시험을 하고 부인이 엄청나게 고난을 통해서 남편을 다시 되찾는 내용이에요. 민폐 캐릭터군요 남편이 네. 남편이 좀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안 찾아올 것 같다는 거죠. 요즘 남편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종특이라고 하시죠. 민폐 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남편찾기는 변신 모티프와 폭로 모티프 그리고 남편찾기라는 것이 이렇게 합쳐져요. 변신과 폭로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구렁덩덩 새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진짜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인데요. 정말 시드콘 제목 같아가지고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설화입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라고도 하고 구렁덩덩 새선비라고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구렁덩덩 새선비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평생 살아오신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틈에인가 본인이 임신한지도 모르는 틈에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시는데 그 할머니. 재미있게 사셨네. 그 할머니 굉장히 신나게 흥이 많으시구나. 흥이. 흥이 많으신 할머니이시군요. 쩜쩜쩜. 네. 그래서요. 아무튼 어떻게 임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택기 이렇게 뭔가 출산 끼미가 보이셔서 이렇게 힘을 주셨더니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글쎄 구렁이였어요. 진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구렁이를 낳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째하나 내가 이 나이에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처지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구렁이를 낳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옆에다가 살짝 숨겨놓으셨는데 그걸 옆집에 사는 새 딸이 보게 되었어요. 옆집의 새 딸. 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 구렁이를 그냥 키우게 되었죠. 저 할머니는 구렁이를 낳았대 이러면서. 그런데 그 새 딸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어머 저 할머니 저렇게 징그러운 구렁이를 낳았대라고 하면서 욕을 했는데 세 번째 딸은 어머 정말 아름다운 아주 그리고 매끈한 아이를 낳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렁이가 계속 잘 커가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 잘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아무리 키워도 저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가 항상 그 옆집에서 딸들이 되게 친하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그중에서 첫째 둘째는 자기 보고 계속 막 째려보고 못됐게 얘기를 하는데 셋째 딸만은 정말 많이 컸다 이러면서 좋은 말을 해주니까 어머니 어머님 나 저 셋째 딸이랑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도 염치가 있지. 그렇지. 구렁이 아들을 셋째 딸에게 시집 오라고 하기가 너무 약간 좀 미안한 거예요. 슬리데린. 네. 그래서 나는 그건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구렁이 아들이 막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놔놓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엄마 나 진짜 진심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저 셋째 딸과 청혼 이어지지 않으시면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해요. 사주기네 사주. 네. 그런데 참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향한 약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영웅 모티프 그러니까 부모 찾기 모티프에서 항상 등장해요. 여기서 이상과가 하나 있다면 구렁이가 한 손에 한 손에 칼인데 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이야. 아무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에 못 이겨서 아 그래 말은 한번 해보자. 분명히 거절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옆집에 가서 아 저 셋째 딸 혹시 우리 아들이랑 점점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셋째 딸이 너무나 흔쾌히 저는 괜찮아요. 제가 결혼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당장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신선비가 새선비가 구렁이 새선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날 밤에 우리 첫날 밤을 치를 방에다가 간장 한 독 그리고 밀가루 한 독 그리고 물 한 독 이렇게 새 항아리를 준비해달라. 우리 준비하네요. 우리 준비하네요. 레시피가 아니고. 우리 준비하네요. 그래서 밤에 첫날 밤을 치르는 그 방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독을 준비를 해두는데 이 구렁이가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간장 한 독 밀가루 한 독 그리고 물 한 독에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들어갔다 들락날락거리면서 갑자기 멋진 선비로 사랑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변신의 모티브가 나왔죠. 네. 여기서 변신 모티브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셋째 딸에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야. 그 셋째 딸 완전 개 탔네. 개 탔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뀐 감을 잡았으니까 뭐 이 허물 이 허물 내가 여기다가 숨겨놓을 테니까 너 이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이거 들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나도 장담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룰루랄라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게 되죠. 그런데 이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분명히 제가 못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일변에서 일변에서 남편도 갑자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났더니 남편이 잘생겨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극지않은 복권이라는 말을 남성에게 쓰게 됐을 때. 네. 그래서 너무 질투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사로로 치면 무화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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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너무 질투난다. 쟤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남편이 일변하게 되는지 내가 알아차려야겠다. 알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동생한테 가서 이 두 언니가 계속 해내요. 너 무슨 일 있었니 어떻게 니남편 저렇게 갑자기 잘생겨진 거야 뭐 이러면서. 단톡방에서 계속 물어 네.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르고 달랬다가 너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착한 셋째 딸이 셋째가 언니한테만 그러면 언니들한테면 내가 비밀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폭로를 해버려요. 폼을 벗었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안 되는데. 그렇죠. 폭로를 해서 이 언니들이 질투가 나니까 그 허물 있잖아요. 벗어놓은 허물을 다 불태워버리죠. 이 부분이 폭로의 모티프였군요. 지금 변신의 모티프와 폭로의 모티프 서로 독립된 두 개의 모티프를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했다. 금기를 너는 깨버렸다 라고 해서 그 순간 선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의 입장에서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약속을 어겨서 진짜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남편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액트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가는 와중에 또 길을 물어서 가야죠. 할머니한테 길먹고 할아버지에게 길먹고 농부에게 길먹고 이러면서 빨래도 해주고 밭도 대신 갈아주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면서 다양한 npc를 만나야죠. 다양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남편을 찾아서 딱 갔는데 거기가 지하세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은 또 다른 여자가 살고 있네 그새. 그래서 이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조강지처 였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여자가 쉽게 만나고 있었던 주제에 그랬으면서 찾아온 부인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래놓고 날 데려가려면 뭐를 하고 뭘 하고 뭘 해서 여기서 이겨내라 하면서 자청비가 시아버지가 내준 퀘스트 를 수행했듯이 이런 식의 수행을 다 시키죠. 신화 포맷의 특징이잖아요. 퀘스트와 미션. 그래서 지하세계에서 이 퀘스트를 다 수행을 잘 해내서 다시 자기의 남편을 찾게 되었다. 이게 저는 말씀드렸지만 밤이 긴 나라일수록 퀘스트가 많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 발음이 많아요. 러시아가 이제 민담이 길어요. 이 세 개의 작은 플롯들을 합쳐놓으면 잃어버린 남편 찾기라는 큰 원형이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 똑같은 게 있죠. 어떤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 먼저 하셨잖아요. 이름도 나왔었잖아요. 에로스와 푸시케. 큐피트와 싸이키.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아니요. 그냥 스토리는 저보다 훨씬 차지게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 주셔 가지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 아무나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얘기는 시작도 하나가 덕분에 이게 원래는 신화는 신화라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옛날부터 전해오던 얘기라기보다 옛날부터 전해오던 얘기를 종합을 했을 텐데 아마 다른 신화들에 비하면 훨씬 후대에 창작이 많이 가미가 돼서 정리된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플롯이 좀 더 꽉 쌓여져 있고. 에로스라는 이름이나 푸시케 나비 푸시케라는 이름 자체는 옛날 원형 신화에도 다 등장을 하지만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애정행각이나 플롯은 후대에 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리스어의 신들의 이름 중에 기원을 알 수 없는 진짜 이름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명사가 그냥 신의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에로스는 원래 사랑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푸시케는 원래 목숨이에요. 사랑과 목숨. 목숨, 생명 그런 뜻으로 푸시케가 쓰이고 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영혼이요? 그러니까 영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혼이 약간 뜻이 달라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하면 대충 맞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이키델릭, 사이코라고 할 때 그 말이 푸시케에서 나왔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이코드라마 할 때 피자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이제 피자로 시작하는 이유가 푸시케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ph로 쓰고 ps로 쓰잖아요. 이게 복자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푸시케가 여자 캐릭터고 에로스가 남자 캐릭터고 똑같은 식으로 에로스의 로마 이름은 쿠피도. 쿠피도가 큐피트예요. 그런데 이제 쿠피도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배고플 때 뭔가 밥 먹고 싶다 그럴 때 쿠피도 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쿠피도예요. 에로스는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으로 다 쓰이고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쓰인다라고 주장되는 건 나중에 이제 붙은 얘기고 원래는 모든 종류의 사랑과 좋아하는 것 . 나 저 지금 아침밥 먹을래 하면서 우리 애가 엉엉 울면서 주장앉는 것도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쿠피도에는 정확하게 맞고 에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이 없는 약간 와감이 약간 차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뭐 원래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고 여기 사전적 지식인이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를 모두 말씀해 주고 계신지요. 아닙니다. 진짜 종합지식인 얘기 자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푸시케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잘난 척을 하는 바람에 원래 신화에 항상 나오는 얘기도 잘난 척을 해서 아포로디테 비너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신화 에서 정리가 된 얘기이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너스 베누스가 와서 딱 싸가지 없으니까 너를 혼내겠다라고 해서 이번엔 어떻게 혼나나요 했더니 딸을 데려가서 구박을 해야겠다 하고선 데려갔는데 이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남편을 맞게 하겠다. 이게 벌이에요. 네. 벌이에요. 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남편의 정체는 사실은 베누스의 아들인 쿠피도였던 건데 쿠피도 가 이제 그 금기가 있어요. 밤에 와서 원래 그냥 왔다 갔는데 방 에 불 켜지 마라. 내 얼굴을 알려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러면 이래서 또 언니가 주위에서 와가지고 언니들이. 알아봐라. 알아봐라 했더니 또 하면 안 된다니까 또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알아보라 그러 지니까 당연히 알아보는 수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숯불을 켜가지고 슥 봤는데 촌농이 떨어져가지고 야 뭐하는 짓이냐. 난 그런 취향 없다. 아무튼 이거 농담이고 얼굴을 확인 하는 바람에 화가 나면서 하지 말라 한 거 왜 했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뭐 잘 됐을 텐데. 라는 식으로 하면서 떠나서 남편을 찾으러 가고. 네. 똑같은 퀘스트를 수행하죠. 그리고 시어머니인 베누스가 아주 못살게 걸어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네. 페르시포네한테 보내고 막 이러 거든요. 페르시포네한테 보내서 물건 받아오는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은 당연히 열어보잖아요. 페르시포네가 보내온 거기 때문에 열었을 때 죽음이 튀어나와서 이제 죽어서 넘어졌는데 쿠피드가 와가지고 다시 살려냈다. 다시 살려졌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보답도 하는 거죠 남편 쪽에서도. 쿠피드가 와서 죽어있는 푸시케를 살려내는 조각이 아카노바의 제일 유명한 그 아모르와 푸시케의 조각. 아모르라는 말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피도라는 말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원래 고대 라틴어에서는 욕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에로스의 번역어가 아모르냐 쿠피도냐 그거에 따라서 쿠피드와 푸시케라고도 하고 아모르 와 푸시케라고도 하는 겁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 재미없기도 해요. 빨리 하려고요. 되게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져요. 재미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시간 많이 들여도 괜찮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쿠피드가 푸시케를 살려내는 장면이 그러니까 사랑이 목숨을 되살려내는 거죠 사실. 원어대로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프랑스 쪽에서 사기 또 18, 19세기 쪽에 유행을 해가지고 프랑스나 이태리 쪽에서 그때 남아있는 조각들이나 그 회화들이 재밌는 게 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남편 찾기에 대한 모티프 이 사랑 이야기들은 결국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지 말라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미녀와 야수하고도 비슷하죠. 그대로 미녀와 야수 아닙니까? 의심을 품지 말라. 그런데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왕자를 찾으러 고생을 하러 떠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잃어버린 남편 찾기의 하위 분야로서 진정한 모습 폭로 이런 종류의 모티브만 확장을 시켜서 재창조를 하면 미녀와 야수의 풀로지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남자 독자들이 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도 누가 날 사랑해주기만 하면 사실은 내가 엄청난 꽃미남 이라는 걸 알려줄 텐데. 내가 꼬라지를 부려도 나를 찾아오는 여자가 있었다면 뭐 이런 거. 내 본모습만 알면 나 그렇게 찾아오는데. 이해했습니다. 지금 대충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로맨스의 여러 모티브들을 보니까 반복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금지가 되줘야 플롯으로서의 효과가 있잖아요. 사랑에 금지가 없으면 어떤 욕망 장애물 두 가지 컨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모티프의 로맨스여도 금지된 사랑의 기본적인 형태는 있고요. 그다음에 엇갈린 운명이라는 모티프도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건 어떤 모티프건 간에 장애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 보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비밀의 폭로. 숨겨졌던 정보. 사랑을 되찾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부 모티프들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마지막에 변형과 남편을 찾는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마르텐 게르의 귀한. 썸머스비 영화로도 나왔죠. 마르텐 게르의 귀한. 마르텐 게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게 다시 재발굴이 되면서 유명해지고 이제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야기 자체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한참이 지난 후에 전쟁 그러니까 어디 멀리 떠나있던 남편이 한참이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르텐 게르라는 남자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 남자가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10년인가 20년 후에 세상의 모든 일을 겪고 중년 남자가 한 명이 돌아와서 내가 사실은 마르텐 게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행세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긴가민가 닮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남편이다라고 확증을 해 줄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약간 맘마미와도 변형인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잃어버린 남편 그러니까 잃어버린 남편이 와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게 여성이 주인공이 주체가 되어서 남편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것을 다시 좀 이야기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영웅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여성들이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그런 것들 옛날에 여성들이 어떤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여성의 인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을 자기가 태어난 신분을 극복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다.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푸시케가 남편을 찾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페르세포네아한테까지 갔다 오잖아요. 지옥에 갔다 오고 또 지금 구렁둥둥 세선비에서 셋째 딸이 그렇게 세선비가 있었던 지하세계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죽었다 살아날 만큼의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웅의 여정에서 제일 핵심이 저승여행이잖아요. 지하세계라거나 이제 그 지옥에 가서 지옥의 여왕을 만나고 오는 얘기는 전형적인 저승여행이죠. 네. 그렇죠. 현재 로맨스물이나 러브스토리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걸 창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던 신화 속의 로맨스 모티프를 좀 쪼개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모티프의 이 부분을 설정해볼까 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신화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의 여정의 죽음에 해당하는 게 들어갑니다. 신화 속 모티프에서는 말 그대로 죽죠. 그런데 현대적으로 창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이야기의 연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해당하는 게 과연 뭘까 둘이 만났던 계기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사랑이 한 번 식거나 죽거나 의심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이어진 설정이었다면 서로를 의심하게 돼서 그 믿음이 죽는다거나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한 걸 어떻게 넣을 것인지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콜롬비아 마약상들의 이야기 나르코스에는요. 두 마약상 조직의 2인자와 두목의 딸 두목의 여동생이 사랑에 빠집니다. 경쟁 상대에서 사랑에 빠지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네요. 그렇죠. 금지된 사랑이라는 모티프를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면 아다친미츠르의 만화에서는 서로 경쟁관계인 전통과자집의 아들과 딸이 야마토 제가와 또 뭐였지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르코스에서는 마약상의 갈등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가족 갈등 대신에 쓰죠. 왕좌의 게임에서는 와일들링 여성과 존스노우가 사랑에 빠지죠. 유노나띵 그건 이제 다른 절벽 더 월이라는 그런 종류의 장애물을 만든 거죠. 더 벽. 더 벽. 그런데요. 물랑루즈도 있죠. 금지된 사랑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물랑루즈에서는 어떤 직업의 차이와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나중에는 병으로 인한 삶과 죽음의 차이가 금지된 역할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이거죠. 박정희와 김일성과 김재규의 환생 러브스토리 아시죠? 진짜 끝내줍니다. 모르세요? 저 몰라요. 그러니까 러브스토리예요. 그런데 주인공들이 사각관계인데요. 자기 전생을 알게 되거든요. 전생이 한 명은 박정희 전자촌이요. 한 명은 김일성. 한 명은 김재규예요. 그런데 전원이 자기 전생을 기억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못 날리래. 그러면서 이제 근데도 잘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잘 되다가 마음속에 하나의 의심이 들어서 과거의 박정희였던 주인공이 과거의 김일성이었던 사람한테 그런데 정말로 내 아내 죽인 애 네가 보낸 거 아니었어? 땀이 쭉 난다. 이런 식으로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짬뽕시켜서 굉장히 재미있게 만든 만화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12룩 특집. 그렇네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역사와 전생에 관한 얘기는 말씀드릴 게 있다가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로맨스는 아니고. 그거 같은 거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이 금지된 사랑이나 엇갈린 운명 이런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 다르게 차용했는가 이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금지된 사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금지가 안 되면 스토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면 무슨 재미겠어요. 저희 플로 처음 얘기할 때의 기본 원칙이었죠. 욕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문을 만든다. 그러니까 주인공이야 고생하곤 말고는 내가 재밌으면 그만인데 이제 하면서 금지를 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로 이 로맨스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저번 시간에 권혁주 교수님께서 이거 너무 쓰기 어렵다. 로맨스는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계속 이 생각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고 해봤는데 김태균 작가님께서 로망의 어원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르라는 점에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당연히 여성들이 원하는 사랑 이야기에서 이게 출발한 거니까 남성들이 공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디테일 부분은 더 그렇고. 여성이 원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부인 분들 마음 아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시시각각 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 우리 부인이 다 포기하고 일단 설거지만 열심히 한다. 그렇죠. 우리 부인은 tv에서 누굴 좋아하는데 난 당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로맨스 장르 에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금지된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하는 남자로 나오잖아요. 나쁜 남자. 아니면 구렁이. 그렇네요. 아니면 일어나는 남자. 아니면 바보는 날. 아무튼 꼴보기 싫은 남자. 그런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면 그냥 싫은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한 장르 자체의 시작이 특정 젠더가 바라는 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주인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주인공으로 돼가지고 호감인데 저런 호감 여성이 왜 저떤 남자가 좋은 거냐라는 거가 장애물이 되죠. 그게 약간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남자가 또 바보 온달에 자기의 감정 이입해가지고 술이 너무 좋아 너도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평강공주가 되어져라고 하면 여성 입장에서도 아마 꼴보기 싫을 거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남성의 신분 차이가 훨씬 신분이 높은 거예요. 재벌 후계자랄지 실장님이랄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요. 예를 들면 20년에서 30년 전에 일본 만화에서는 만화의 도입부부터 주인공의 욕망이 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화부터 전국 재패를 원한다거나 그런데 현대물에서의 만화는 대부분이 주인공이 처음 시작할 때 욕망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주인공이 나오는 게 기본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독자들이 현재 별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버블이 꺼져서 그렇죠.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버블경제도 그중에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주 만화 독자층의 전반적인 상태가 그 시기 만화의 주인공의 양태를 당연히 결정짓잖아요. 아니요. 그게 버블경제가 꺼져서 그렇다고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거기 몇 가지 더 들어갔죠.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만화의 주인공 등 만화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딱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 주인공한테 어떻게 욕망을 심어줄 거냐 이게 이야기 작법의 첫 번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처럼 로맨스물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 변하고 있죠. 시대에 따라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프나 신화 속의 사랑 얘기를 처음 딱 들으시면 당연히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을 창작자들이 의식적으로 현대의 여성들이 바라는 사랑상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젠더 감수성이나 성 역할이나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거꾸로 역전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신화 속 로맨스 모티프를 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역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화 속 있는 얘기를 자꾸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없는 얘기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없는 얘기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어차피 뭘 해도 다 걸리게 되면 차라리 알고 적극적으로 쓰면서 너무 똑같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익히신 것이 좋은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이종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리고 신데렐라의 어떤 그 플롯이 계속 로맨스에서 반복되어 왔던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로맨스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나 그리고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나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였던 상속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엔 다시 별로예요. 네. 다시 그런데 너무 멋지거든요. 저는 다시 를 얼마나 많이 소비했 는지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다시 뭐 이러면서. 남자들 보기엔 진짜 별론데. 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에 로맨스 콘텐츠에 남성처럼 행동하시면 남자 주인공처럼 행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그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논리를 이용해서 신화를 보게 되면 주로 남성 들이 좋아해서 재생산됐던 쪽은 영웅의 모티프죠. 영웅 신화의 모티프입니다. 그게 반복이 됐는데 그게 두 가지가 이제 크로스되기 시작한 지 몇 십 년이 지났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소재의 영웅의 모티프를 영웅의 플롯을 넣거나 남성들이 좋아하는 소재의 로맨스의 모티프를 넣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는 그게 서로 교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교차가 된지도 한참 됐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영웅이라는 모티프 영웅의 단계도 지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지금은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성들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젠더의 감수성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전에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는 것이 여성의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했을 때 많이 소비되었던 게 오만과 편견 같은 이런 식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를 가진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에 와서 여성 스스로가 자기가 혼자 가진 능력으로 홀로 석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 하면서부터는 신데렐라 콤플렉스 가 여성들의 워너비 모티브로 작용할 수만은 없어요. 즉 이제는 로맨스 에서 여성 주인공은 나를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여성에게는 내가 원하는 연애는 어떤 방식인 거지 라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는 웹툰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미의 세포들 하고 또 하나는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미의 세포들에서 가장 워너비 유미의 워너비 캐릭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남성 캐릭터가 유바비 대리님이에요. 굉장히 여성의 감정을 잘 알고 눈치도 빠르고 시시각각 대처를 잘해주고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남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런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여성들끼리 가 이야기할 때 유바비가 진짜 있겠냐 그러면서 또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에서 도경석이 진짜 있냐 너무 판타지 같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금은 그런 도경석이나 어떤 유바비 대리님이 내 워너비고 그리고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의 강미래나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나 모두 다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위해서 예전에 푸시케처럼 남편을 찾아오려는 이런 너무 나를 희생시키지 말자. 그건 나에게도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지키면서 사랑을 잘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가지 플롯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비아스 아저씨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잖아요. 출판사와 상의해라. 그렇죠. 출판사와 상의해라. 그렇죠. 디테일은 그때그때 상의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권혈주 교수님께서 이야기 지적해 주셨던 대로 디테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보기에도 이 로맨스 그 판타지인 거예요. 도경석은 야 없어. 근데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유바비가 어딨냐. 근데 좋아. 대리만족이라도 해볼래. 저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로맨스는 판타지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맨스에서 이렇게 감정 이입되는 이 둘 간의 사랑은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우리 엄마가 너무 반대해. 나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독립해서 살아야 돼. 그럼 우리 수저 두 개만 놓고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재무제표 못 자죠. 네. 그리고 목숨을 그냥 내놓을 정도로 이런 감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로맨스는 그냥 판타지인 것 같다. 아무리 여성들이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갈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유명한 말중이 경구 중에 아만테스 아멘테스라 그래가지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 있다. 아 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사랑에 빠진 여성들의 음식은 모두 다 짜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소금간을 너무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소금간을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사랑에 빠진 만화가의 원고는 다 작붕이죠. 이런 거고요. 상상하면서. 아니요. 세이브가 있으시다 한데요. 세이브가 이제 사라질 때죠. 데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자 로맨스에 대한 모티프를 듣고 있자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뭐 재미로 듣기도 하고 참고를 위해 듣기도 하실 텐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독자들이 사랑상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걸까. 결국 사랑이 판타지의 일부를 담고 있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랑에 있어서의 판타지는 과연 뭘까요. 비혼이나 삼포세대에 사랑이 들어갔다거나 혼밥 혼술 등등의 혼자문화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사랑을 주제로 삼았을 때 과연 어떤 판타지가 독자에게 필요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 본인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결론이 나오신다면 그 다음에 나올 뼈대는 이런 신화 속에 마련되어 있는 걸 참고하실 수가 있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홍현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 게 옛날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발렌타인데인 특집으로 게임을 하나 게임이나 콘텐츠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목이 리얼 연애 시뮬레이션 그래서 제목은 커플지옥 솔로 정국이래. 혼자의 시대에서는 그런 식의 뒤틀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리얼하게 이걸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걸 접하면서 게임으로써 아니면 콘텐츠로써 즐길 수 있겠는가. 게임하니까 생각나는데 로맨스 게임 중에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 로맨스 오브 더 쓰리 킹덤 이라고. 이게 뭔가 상복지. 그쵸. 너무 좋으니 목을 베 갖고 와라. 이렇게 하여 네 편에 걸쳐서 맞나요 네 편? 맞습니다. 네 편에 걸쳐서 홍현지 선생님 피쳐링의 신화편 궁극의 플롯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궁극의 플롯에서 신화에 대해 한번 정리하고 아우르는 뭐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옮겨가서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티프를 예시로 가져와 주신 홍현지 선생님 께 진심으로 감사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왠지 모르는 후련함은 뭘까요 끝인 줄 아셨죠 다음 주는 홍현지 피쳐링에 다른 기획을 들고 저는 뭐 언제든 참여를 시켜주시면 저는 매우 감사하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가. 어떠셨어요 신화편 전체적으로 녹음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애우 떨려서 그랬을 꺼야라고 생각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뭘 하는 걸까 대체. 그래요. 제가 나이지만 정말 싫다的话 한 분은 세이브 원고 해놓고선 원고 열심히 안 했다고 자책하고 한 분은 말 잘하시면서 말 안 했다고 한 분은 안 웃긴데 웃긴다 그러고 사실 그 얘기를 좀 손솔 쳤어야 되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달의 컨텐츠를 한마디씩 나누면서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권혁주 작가님께서부터 한번 우리 두 달에 걸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작가로서 어떤 컨텐츠를 즐기고 오셨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컨텐츠는 솔직히 많이 못 접하고 있어요 못 접하고 싱커 속에서 계속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싱커 이달의 컨텐츠는 싱커 싱커 안에서 진정한 작가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재밌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약간 싱커가 맞아서 돌아가는 거죠 연재 중인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니까 아실 거 같아요 플로우에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 와중에 아쉬운 게 있다면 싱육진법 그렇죠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혁주 작가님 이달의 컨텐츠는 싱커군요 눈물 닦고 그 다음 저는 이제 미드 2편을 왔는데 하나는 이제 뒤에 이제 종검 작가가 얘기할 거 같은데 나르코스 어머나 그거 보고 있어요? 다 봤죠 저 지금 시즌 2 들어갔는데 나르코스 시즌 3를 추석간에 보고 그리고 이제 왕좌의 게임 현 시즌 7 네 지금 보고 아직까지 이 여운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렇죠 스포일러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면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말만 꺼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왕좌의 게임 방송에서 스포일러 하시면 안 돼요 왕좌의 게임 7 시즌에서 엔터프라이즈 화가 나옵니다 저는 로미오와 졸리에 누가 공연 보러 가길래 죽는다고 스포일러 하겠군요 안 웃던데요 뭐랄까 느끼는 점이 많죠 아 나도 이런 작품 만들고 싶다 나르코스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일단 시즌 1,2에서 느꼈던 거는 세상에 이런 영화 드라마를 초월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다니 실화로 존재했다니 그만큼 또 콜롬비아가 진짜 난세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콜롬비아가 되어서 난세라는 표현을 쓰다니 난세죠 진짜 마약 영웅들의 군웅 활거 이런 느낌으로 시즌3는 이제 다른 마약상의 이야기를 또 다루는데 영웅이란 말이 옛날에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게요 진짜 거의 진승오광이었거든요 그 왕좌의 게임에 도르는 지방의 프린스가 마약 왕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나르코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캐릭터 한 명이 같이 나옵니다 되게 반갑더라고요 배우 개그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진짜 반갑죠 창을 들고 잡을 것 같이 캐릭터가 이제 선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혼날이 참 마음에 드는 배우라 가지고 반갑도 다시 봐서 나르코스와 왕좌의 게임을 즐기고 오셨군요 김태권 작가님 저는 왕좌의 게임 세븐 스포일러 담가기 전에 빨리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화를 결제하고 틀었는데 옆에서 따님이 가셔서 저는 그러니까 10분 봤어요 10분 왕좌의 게임 10분 보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즐기는 최고의 콘텐츠는 상어가족이죠 아직도 상어가족이네요 상어가족 할로윈 편이 나와서 찾아봐야겠다 좋아요 괜찮아요 이번 할로윈 시즌으로 나온 물건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kbs의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를 새로 하더라고요 정여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이게 변호사 아니 검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는 약간 통쾌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였는데 약간 걱정은 됐어요 사실 이렇게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시기에 여성 검사가 여성과 아동 범죄를 다루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잘못 풀면 되게 난리가 나죠 굉장히 실성 있는 소재인데 네 근데 이 정여원이라는 이 배우가 마이듬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마이듬요 네 마이듬 근데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이듬은 되게 남성 예전에 이것도 좀 이야기 단어를 쓰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남성이라는 어떤 캐릭터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성품을 마이듬이 가지고 있어요 여성인데 그러면서 약간 사이코패스적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은 생각 안 하고 이 재판에서 나는 꼭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재밌다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하니까 젠더 감수성이고 뭐고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하드보일드 중에서 대실 해밋 류의 네 하드보일드의 전통을 붙여서 한 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히어로의 악한 면을 다크 히어로죠 네 다크 히어로나 안티 히어로를 확장시켜서 어떻게 히어로의 악한 면을 악당의 선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게임에서는 갓 오브 워라거나 아니면 미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오브 카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인공들이 되게 악당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하얀 거탑도 그랬죠 하얀 거탑도 그랬죠 웃기지는 않고요 되게 통쾌해요 그런데 그 결말 항상 2화씩 이렇게 일주일에 2화씩 하잖아요 2화마다 한 사건이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건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대로 가요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정리원이 검사로 나오는 거 맞죠 네 검사로 나와요 아내가 엄청 깔깔거리면서 보던데 웃기긴 웃겨요 되게 마른 몸을 가지신 정리원 배우가 항상 거기서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맥주를 잔뜩 사서 한 캔 원샷하고 꼭 하고 이렇게 트름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 갯모해가 되게 사람을 통쾌하게 하더라고요 20세기 초중반에 원래 하드볼드에서 필림말로가 나오는 계열이 하나가 있고 대실 헤밋이 주인공 이름도 안 지어주고서 내보내는 그 계열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 20세기의 기사로 되어 있는 아주 달콤한 필림말로고 또 한쪽은 이제 그 진짜 그 사건 해결만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윽박지르고 사기치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아주 나쁜 주인공 네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 초부터 둘이 경쟁이었거든요 네 하드볼드 안에서도 그런 계보들이 있군요 그러네요 하드볼드에서 주로 사용하던 것들을 아주 많은 장르에서 이제 차용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셜록은 과거의 셜록과 다르죠 그렇죠 아니면 다크나이트 시리즈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걸 보고 오셨군요 네 저의 이달의 콘텐츠는 약간 상어가족 할로윈도 하드볼드 다크한 주인공들이 나오죠 네 저의 이달의 콘텐츠는 그 도대체 작가님의 에세이집이 나왔어요 네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네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SNS상에서 행복한 고구마라는 하나로 인산밭에 태어난 고구마 네 그거 아마 아시는 분 많을 텐데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분이 짧은 글과 만화 혹은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묶어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요 손에 쥐는 순간 다 읽을 수 있어요 꽤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원래 옛날에도 일러스트레이션은 워낙 그렇죠 도대체 작가님 본인 워낙 업계에서 잘 나가는 네 이분의 책을 누구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요 길치 그리고 정리를 못하는 분 그리고 회사가 너무너무 싫은 분 접니다 소심한 분 예성적인 분 등등등께 추천을 드리면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언제나 내일로 미루는 분 접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싹 조네요 구독서 그 책을 원래는 가즈오 이식으로의 네버랫미고를 얘기할까 하다가 좀 더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달의 콘텐츠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은 도대체 작가님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막가를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웹툰스쿨의 모든 코너를 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궁극의 플롯의 뒤를 이율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네 궁극의 플롯 근황을 듣다가 본편 들어갈 때부터 잔다 이런 분들이 워낙 댓글에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편은 잘 수 없어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기대하시고요 지금 여기 계신 나머지 네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회식 겸 회의를 하면서 구체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웃긴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다 시킬 거야 자 그러면 그것만 바라고 있네 절대로 주지 말아야지 네 이렇게 오늘의 긴 녹음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 때문에 청각무라 산업대기가 주단한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작곡방송 이제 궁극의 플롯 드디어 신화편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뱀힌 작가의 종범이었고요 블록처였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김태곤입니다 네 홍란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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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